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정보보안시간이거든요 암호화폐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암호화폐라고 판단해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제가 제가 지금 암호화폐도 하고 정보보안도 같이 하거든요 그 이번 시간 정보보안 시간이니까 암호화폐를 때문에 들어오셨다면 나가셔도 되는 거에요 네 그러면 정보보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SQL 인젝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건 애플리케이션 보안 쪽에서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원래는 제가 라우터 쪽으로 네트워크 쪽 보안에 관련돼서 라우터에 대해서 제가 할 시간인데 라우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라우터 준비가 다 끝나면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시습 같은 것들 이런 준비가 끝나면 그때 이제 할 거고 그 전에 이제 한 번도 이제 우리가 정보보안을 하면서 일원적인 베이스에서만 공부했지 실전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SQL 인젝션 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빼내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해킹이라는 게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막 이렇게 배웠다고 함부로 하시면 그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그쪽에서 만약 그걸 해서 이제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해킹 우리 쪽을 불법으로 해킹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소송 같은 거 이런 것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QL 인젝션이 어디서 쓰이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대출 같은 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치다 보면 대출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아요 우리은행 신용대출 뭐 대출상품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무방원 당일대출 뭐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이런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런 거 말고 제가 좀 예를 드려드리면 이거 예를 드린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하시고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냥 이건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아니니까 만약 이렇게 대출을 막 찾다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대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검색을 막 하다보면 이 데이터들이 나와요 뭐 돈을 빌리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의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물론 돈 주고 여기 돈 주고 가입하시면 누가 대출을 얼마큼 빌렸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분이 이제 여기서 누가 대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분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분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분한테 전화해서 대출 우리가 싸게 해드리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해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 핸드폰이 지금 주석 처리되지 아니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이 데이터를 나는 다 받고 싶다 알고 싶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SQL 인젝션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좀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게 있어서 듣는 분들이 상당히 좀 짜증 난다는 걸 좀 알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언젠가는 말을 잘하게 되겠죠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내 컴퓨터라고 하면 되죠 내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빠져나갈 때 라우터를 통해서 빠져나간 거죠 라우터를 통해서 라우터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인터넷을 통과하죠 인터넷을 통과해서 어떤 쉬운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방화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방화벽 이걸 거쳐서 아까 저게 웹서버 쪽이잖아요 웹서버를 거쳐서 아주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아까 그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있는 DB가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웹서버를 뚫어서 DB에 접근해서 아까 알고 싶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이걸 가져오는 방법이 많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이 오늘 할 것 SQL 인젝션 SQL 인젝션이 뭐냐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 그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해킹이 뭐냐면 방화벽을 통과해서 웹서버에 들어가는 거죠 웹서버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웹서버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서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서 DB 쪽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빼내는 거죠 데이터를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중에 SQL 인젝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SQL 인젝션 연습을 하시면 걸릴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어디냐 하면 여기서 할 거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 이 문서를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공짜 버전이고 하니까 공짜를 깔아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까시면 제가 여기서 만든 파일을 올려놓으면 보실 수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뭐냐면 여기가 테스트 php 아쿠네틱스 제 발음이 좀 아큐네틱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어떤 곳이냐면 보안업체인데 이게 보안업체인지 잘 모르고 보안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뭐 해킹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오픈해 놓는 서버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마음껏 한번 해킹을 해 봐라 해킹을 해 봐라 마음껏 해 봐라 그래도 우리는 용인해 주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이런 서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SQL 인젝순도 테스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B도 테스트 할 수 있고 DB도 우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DB가 뭐냐면 MySQL DB 종류가 MySQL 있고 그 다음에 MSSQL 크게 그 다음에 Oracle이 있고요 마지막 GPDB라는 게 있어요 GPDB 이게 최신 DB인데 이건 뭐냐면 대용량 있잖아요 대용량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대용량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는 그린플럼 DB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중소 업체라든가 좀 돈이 없는 곳은 MySQL 이걸 사용해요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좀 돈이 있는 부분은 MSQL 쓰든지 Oracle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요 물론 Oracle 게 제일 강력하겠죠 물론 MySQL도 Oracle에서 만든 거예요 Oracle 그래서 이걸 쓰든지 아니면 세 개를 쓰는데 그때마다 우리 해킹이 틀려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해킹하는 곳에 DB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MySQL인지 MSSQL인지 DB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SQL 인젝션이 공격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오늘은 뭘 할 것이냐 오늘은 저는 MySQL를 통해서 SQL 인젝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간차간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저는 동영상을 아주 빨리 찍어서 한 20분 안에 30분 안에 마무리 찍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찍으면 아주 길어지는 게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최대한 빨리 끝낼 건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선을 다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SQL 인젝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DB는 MySQL를 한번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SQL 인젝션을 통해서 뭘 가져올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빼낼 거다 정보를 정보를 빼낼 거예요 그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마지막 결론적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할 것인가 자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DB를 가져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이걸 설명할 거예요 SQL 인젝션이 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큰가 이 정도면 되죠 이 정도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들어가서 원래 이까지가 여기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지정해 놓은 거 여기서 원했던 결과예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아티스트는 1 2 3 4 이걸 원했는데 우리는 SQL 인젝션을 더 집어넣었죠 SQL 인젝션이 어떤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까지만 입력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SQL 인젝션을 통해서 이 정도를 더 넣은 거예요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 정도를 더 입력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SQL 인젝션이에요 SQL 인젝션 그래서 SQL 인젝션이 뭐냐 SQL이 DB를 DB를 조회할 때 쓰는 스트럭처 콜이 랭기지에요 랭기지 DB를 DB를 억세스 할 때 쓰는 랭기지에요 그 랭기지를 살펴 하는 거예요 그 랭기지가 어떤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SQL 문을 더 투입시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뭐냐 우리는 불법적으로 여기서 원하지 이 사람들은 이걸 넣는지 몰라요 우리가 해커들이 이걸 넣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싶다 여기서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빼내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SQL을 불법적으로 넣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SQL을 넣었다 인젝션 추가시켰다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거 여기까지만 입력할지 알고 만들었는데 해커들이 별의별지를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테스트 해가지고 SQL 문을 더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유출시키는 결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 해킹 기법 이걸 상당히 많이 써요 이걸 그리고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에요 자 그래서 SQL 인젝션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첫째 DB가 어떤 건지 모르시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MySQL 잠시만요 여기서 하니까 안 먹네 잠시만요 이걸 좀 줄여넣고 여기서 이 정도 키울게요 그냥 이 정도만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좀 키울게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 DB에요 DB DB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키마라고 불러요 스키마 자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DB가 있고요 이게 같은 레벨에 DB이 있어요 이렇게 DB DB들이 이렇게 있고 DB 안에는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요 테이블 테이블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테이블이고 또 테이블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0 이라는 걸 제가 임시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컬럼이 id, name, pw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크게 해서 확대시키면 잘 보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SQL문을 쳐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좀 크게 해서 해 보면 colon을 주성 이렇게 해서 이제 치면 데이터가 나와요 잠시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웃풋이 잠시만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잠깐만 찾아볼게요 셀렉트 이거 맨 뒤로 올리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이제 나왔어요 제가 스키마를 지정을 안 해줘서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셀렉트에서 테스트 테이블 0 이래 있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있죠 1 임지호 1 2 3 4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추가를 시킬게요 추가를 시키면 이렇게 하는 거죠 insert into 추가시킬 때 문장이 있어요 이게 SQL에요 스트럭트 쿼리랭기지 db에 데이터를 추가시킬 때 이렇게 추가시키는 문법이에요 문법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 더 추가시킬 거예요 2번하고 백지원에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시킬게요 자 그래서 셀렉트를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두 개가 추가시켰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보고 싶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놓고 싶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지우고 싶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스트럭처 쿼리랭기지 SQL 얘들을 주입시켜서 원래 만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제가 설명 진짜 못하죠 그래서 원래 이분들은 뭐냐면 이쪽에서 원했던 것은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이 정보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 같은 해커들이 어떻게 했다 SQL 인젝션 그러니까 DBS는 SQL 문은 언어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뭘 가져온다 이런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정보 이 정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아쿠네틱스에서 쓰는 스키마 정보들이에요 스키마 정보 스키마 정보 이 두 개의 스키마 정보를 읽어 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이쪽에서 유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하지 않는 SQL 문을 삽입시켜서 우리는 정보를 빼낸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뭐야 DB 정보를 빼내는 거고 DB 정보를 빼냈으니까 이 DB 안에는 테이블 정보를 이제 빼내고 싶다 이제 테이블 정보를 빼내 볼게요 테이블 정보를 테이블 정보를 테이블 정보는 이 테이블을 꺼낼 거예요 이 아쿠아트라는 테이블을 꺼낼 거예요 이 안에 테이블 안에 아쿠아트라는 DB 안에 테이블이 몇 개 있는지 알아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우리는 이제 뭘 구했다? 스키마를 구했어요 스키마 그래서 스키마가 하나, 두 개를 구한 거죠 자 DB는 스키마 DB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테이블이 몇 개 있는지를 이제 찾아낼 거예요 아쿠아트 이 DB 안에 테이블이 몇 개 있는지 그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키마는 DB는 아쿠아트에서 이제 테이블이 몇 개 있는지 찾아낼 거예요 찾아내니까 여기에 테이블이 이 정도 있어요 테이블이 테이블이 테이블을 빼낸 거예요 이 정보를 우리 간단하게 빼냈잖아요 이렇게 빼낸다니까요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쉽게 빼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SQL 인젝션 가지고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테이블이 몇 개요 테이블이 몇 개 이렇게 여기 테이블이 많죠 자 아티스트 테이블 안에 있고 카트 카트 태그 뭐 피처 게스트 북 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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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덕트 유저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알고 싶은 거예요 컬럼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컬럼 컬럼을 알고 싶을 때 이 테이블에 대한 컬럼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테이블에 대한 컬럼을 자 컬럼은 이제 이 테이블이라는 컬럼이죠 자 컬럼을 알아오는 거죠 자 컬럼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이제 이걸 알아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아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거죠 아쿠아트라는 스키마 디비 안에 아티스트라는 테이블 안에 필드들이 이게 필드들이에요 필드들 필드 아니 컬럼이죠 컬럼이라고 불러요 컬럼 또는 필드 이제 이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냈 수 있는 게 뭐죠 이제 이렇게 셀렉트를 쳐서 뭐요 아티스트 아이디 그 다음에 name odsc from 이 문법을 모르면 제가 이해를 못 시켜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정보 데이터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최종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걸 단시간 안에 설명을 못 시켜요 우선 테이블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럴 거고 그리고 뭐 SQL 인젝션에 대해서 감을 못 잡거나 이러면 이해를 못 하실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쉬운 대출처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뭘 알아냈다는 거죠 이걸 알아냈다는 거죠 이 정보를 우린 지금 쉬운 대출을 가지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저걸 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대출 문의 이러면 이 정보를 우리가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MySQL은 좀 작은 업체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커들이 이제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게 실전을 실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전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빼내는 것을 어떻게 빼내는지 SQL 인젝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다 빼낸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SQL 인젝션의 공격 순서는 공격할 홈페이지를 찾는 거죠 홈페이지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대기업 홈페이지 이런 거 해킹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중소기업들 아주 열악한 기업들 대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킹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런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걸 먼저 찾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에러페이지를 찾아내는 거죠 에러페이지를 이 작업을 할 거예요 에러페이지를 찾는 게 뭐냐면 SQL 인젝션을 인젝션을 해도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제 말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SQL 인젝션은 다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SQL 인젝션이 버젓하게 뚫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SQL 인젝션을 하면 이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요 여기에는 뭐죠 얘는 아티스트라는 PHP라는 소스코드가 있죠 아티스트 이건 PHP라는 걸로 작성된 거예요 ASP라고 하면 .NET으로 작성된 거고 이 확장자를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왔을 때 프로그램이 검사를 해요 어떤 검사 지금 입력된 이 값 있잖아요 입력돼서 들어오는 이 값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검사 검사를 했을 때 프로그래머들이 여기서 아주 아주 깐깐하게 꼼꼼하게 만약 검사를 했다면 이런 문장을 넣으면 우리는 이런 문장이 들어오자마자 이건 해킹이다 라고 해서 다 필터링 시켜버려요 근데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다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아니면 아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머들도 그냥 직장인이기 때문에 삼명감 없이 만드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화를 못하고 뚫려요 그래서 이게 허용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시스템이 좋아져서 이처럼 문장이 들어왔을 때 뭐야 여기서 파이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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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들을 다 검색을 해요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인스펙트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좀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면 뭐한다? 다 필터링 시켜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이오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뚫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니까 파이오홀에서 내가 놓은 걸 SQL 인젝션이라고 판단해서 잘라버리더라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두 개의 순서를 바꾸니까 얘가 자빠내지 못하더라 그냥 파이오홀을 통과해서 들어가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런 싸움인 거예요 SQL 인젝션은 그런 싸움 자 그러면 이제 에러페이지가 돌출됐으면 그 에러페이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습을 할 것은 뭐냐면 아쿠네틱스 아큐네틱스를 할 거예요 아큐네틱스는 두 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테스트를 어떤 거냐면 MySQL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MySQL을 테스트할 때 보면 여기 끝에 PHP로 끝나죠 이게 프로그램인데 PHP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MySQL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MSSQL로 된 거 이건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할 건 뭐냐면 MySQL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만 MSSQL도 MySQL과 MSSQL은 SQL 인젝션이 틀려져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영어고 얘가 한국어여 문법이 같나요? 틀리나요? 문법이 틀리잖아요 언어도 우리 프로그램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도 MySQL이다 MSSQL에 따라서 문법이 틀려요 OE가 틀리고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해서 여기서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문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MySQL 문법에 따라서 이걸 해킹하는 법 SQL 인젝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요 이 문장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 문장을 치면 이제 나와요 결과가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여기서 만든 프로그래미들이 당신은 이런 형식으로만 넣으라고 우리한테 가이드 한 거예요 가이드 우리는 그래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 1을 하면 1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2로 넣으면 2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2로 넣어볼게요 이거 2로 아티스트 2번의 이름은 블레이드에요 그럼 아티스트 3번에 대한 이름은 뭐냐 이거요 이거 이거라는 거죠 얘들이 원하는 것은 이 정도만 넣으라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넣어서 SQL을 인젝션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다 빼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SQL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싱글콧터인지 더블콧터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와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입력했는지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두번째는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싱글콧터로 입력하는 거죠 싱글콧터로 엔터를 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싱글콧터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입력했다 크게 확대해서 저는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아티스트 싱글콧터 여기 보이시죠 싱글콧터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싱글콧터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아티스트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얘는 인티저 값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티저 맞죠 인티저 값을 받는 애예요 얘는 인티저 인티저를 넣을 때 우리는 이렇게 넣지 인티저를 넣을 때 이렇게 싱글콧터를 넣어서 하지 않아요 아니면 또 더블콧터를 넣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넣으면 이걸 뭘로 인식한다 문자로 인식한다는 거죠 문자 한 문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 문자 문자로 인식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숫자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는데도 넣는데도 정상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은 이걸 만든 프로그래머가 입력되는 이 값이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해서 프롬 짰다는 거예요 잘 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SQL 인젝션을 넣을 때 문자들을 마음껏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문자를 아시겠나요 만약 얘가 이걸 지원하지 않고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SQL 인젝션 하기는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문자가 우리 SQL 인젝션 할 때 AND 이런 문자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DB 이름이라든가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죠 열려지니까 되는 거죠 싱글 코트도 지원해주고 이제 더블 코트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학대해서 보여드리니까 좀 짜증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뭐로 한다? 더블 코트 이걸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냥 싱글 코트 더블 코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쳤을 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싱글 코트 더블 코트 이제 우리가 안 하고 자 방화백이 있어요 방화백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잘 드려야 될 텐데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막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라우터가 첫 번째 막고 그 다음에 방화백이 있죠 방화백 이 방화백이 모든 걸 막아 줘야 돼요 어떤 거? SQL 인젝션 같이 이상한 문구를 넣어서 들어오는 애들 다 막아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웹서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웹서버 웹서버까지 들어가고 웹서버는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아주 꽁꽁 숨어 있는 곳이에요 아주 가장 중요한 데이터니까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화백이 우리가 SQL 인젝션 타서 이런 문자를 집어넣으면 얘가 방화백으로 들어올 거고 방화백에서 모드 시큐리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드 시큐리티라는 것은 있는데 얘가 모드 시큐리티가 이것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서 얘가 SQL 인젝션이라는 것을 판단해요 만약 SQL 인젝션으로 판단되면 지금 들어온 세션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얘가 지속적으로 공격하면 얘를 역추적해서 얘를 고발하겠죠 맞죠? 그래서 아무데나 SQL 인젝션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재수 없으면 이 사람들이 해커짓 했다고 해서 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니까 이런 거 어디서나 이렇게 막 장난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사이트를 알려드린 것은 여기서는 무슨 걸 하더라도 용인시켜 주는 사이트니까 여기서는 마음껏 하는 거예요 모드 시큐리티가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모든 방학 때는 모드 시큐리티가 다 깔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들 SQL 인젝션 할 때 모드 시큐리티가 잡지 못하는 방법으로 변형시켜서 SQL 인젝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값들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뒤에 SQL 인젝션을 삽입시킬 건데 바와 벽 또는 모드 시큐리티에서 잡지 못하는 형태로 변형시켜서 하는 방법도 지금 설명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우회 기법들이 있죠 이런 걸 넣는다든지 이런 걸 넣는다든지 하여튼 생각해보면 아주 노가다 작업인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방학에서 끊어 그럼 좀 다르게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냥 방학에서 통과해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찾는 시간이 노가다라는 시간인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죠 자 이제 얘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 볼게요 이 페이지가 내가 SQL 인젝션을 할 건데 SQL 인젝션을 할 건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거요 자 우리 문법인데 아티스트는 우리가 넣을 때 이렇게 넣어야 돼요 아티스트는 1 이거 허용되죠 그 다음에 이게 싱글코트 허용되는 거잖아요 이 사이트에서는 안 되는 데도 있어요 1 이렇게 입력을 해주든지 아니면 쌍따옴표에 1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세 개로 입력을 해줘야지만 우리는 문법적으로 맞다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몇 개 넣었어요? 하나 넣었다 이러면 오류죠 그때 어떻게 얘가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나오죠? 이게 크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자 오닝이 나왔어요 오닝 요즘 서버들은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도 오닝을 쳐도 이런 문구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구 보여주면 해커들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도 아예 보여주지 않아요 자 MySQL 패치 어레이에서 기대된다 파라미터 1번 파라미터가 파라미터 1번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오닝 메시지를 출력해주는데 이렇게 해준 데가 별로 없다 자 이거 문법적으로 안된다 그럼 이거 한번 입력해 보시죠 이거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해보죠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MySQL이 얘가 쓰는 MySQL이 어디까지 허용해지는지 이렇게 한번 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싱글 다운표 하나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싱글 다운표 하나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문법적으로 맞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게 오류가 날까요? 오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거 이건 오류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하나로 인식하고 얘가 있는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오류가 인식하는 거죠 한번 결과치를 볼까요? 오류가 디텍트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더블코터로 이게 어떤 거냐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이거요 두 개짜리 아니 더블코터 있잖아요 더블코터에 1 그 다음에 더블코터니까 이것도 더블코터죠 이렇게 해주는 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 안에 뭘 집어넣었다? 더블코터 안에 뭘 집어넣었다? 싱글코터 하나를 얘기해서 더 찍은 거예요 다시 싱글코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닫은 거예요 그럼 이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이건 호용해 준다는 거죠 이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요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죠 이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집어넣을 호용해 주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문법적으로 오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이게 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얘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쌍타화표 안에는 싱글코터가 여러 개가 들어갔어도 문제가 없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 시큐리티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두 시큐리티를 두 개를 넣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그러면 얘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헷갈리기 처음에 이거 하면 처음에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나오니까 그럼 이걸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판단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모두 시큐리티가 그냥 그걸 그냥 통과시켜 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것들 이걸 테스트하는 이런 게 뭐예요 모두 시큐리티에서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인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 보시죠 이번에 이 문장 제가 한번 찍고 한 시간쯤 되면 그냥 끊을게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할게요 왜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시 찍을게요 오늘 안 되면 그건 얘기해 주세요 저도 목이 아파 죽겠어 오늘 일요일인데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SQL 인젝션 SQL이에요 SQL 이러고 보시면 돼요 SQL SQL은 뭐예요 DB에서 인식하는 언어예요 DB 언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DB에서 주석이 있는데 샵이 있고 주석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어요 이런 게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슬래시 곱하기 곱하기 슬래시 이렇게 하면 주석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샵 뒤에 무슨 내용이 있더라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뒤에 무슨 내용이 있더라도 주석이니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모드 시큐리티를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헷갈리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헷갈리게 하는지 자 문법적으로 문법이라는 것은 SQL 문법이요 DB 문법 지금 여기서는 MySQL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1 뒤에 그럼 이건 주석일까요 아니면 싱글코터일까요 에러가 날까요 이거죠 얘는 이런 문장일까요 이런 문장일까요 이런 문장일까요 아니면 얘는 이거 하나의 쌍감표 이것도 뭐 하나의 문장이고 아니면 이건 주석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진 주석으로 처리할까요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중요하니까 제가 제가 설명 잘 못하잖아요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맨날 프로만 짜다 보니까 이 오너가 좀 남들보다 좀 떨어지고 남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남들은 10분 만에 얘기하는 거 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웬만한 사이트는 다 db들 db의 어떤 내용들을 다 추출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저 해크 아닙니다 저 일반적으로 저 말씀드렸지만 저 반도체 프로그램이에요 반도체 프로그램 저 해킹을 해서 걸리면 저는 바로 잘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해킹 못해요 단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냥 기초적인 것들만 가르쳐주는 그런 허접한 사람인 것뿐이에요 자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때 모두 시큐리티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를 1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얘를 이걸로 해석할 것이냐 모두 시큐리티가 이걸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죠 1 싱글쿼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건데 여기는 주석으로 처리해서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주석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뭘로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 이걸 1로 만약 이 문장이 1로 생각된다면 얘는 뭐다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오케이 만약 얘를 이걸로 인식하면 얘는 비정상적으로 원형이 나올 거다 원형 그리고 얘도 이걸 주석으로 하면 싱글쿼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원형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대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아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결과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닝으로 보는 거죠 오닝으로 이걸 얘를 어떻게 봤다는 거죠 얘를 다시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봤다는 거죠 이걸 이걸로 본 거죠 그럼 뭐라는 거죠 입력 오류 라는 거죠 왜 입력 오류죠 숫자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문자가 들어오니까 입력 오류로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입력 오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만약 이렇게 이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석이잖아요 크게 크게 할게요 크게 한번 해서 여기에 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석을 앞에 붙였어요 이러면 이걸 통과시킬까요 통과 안 시킬까요 이런 것들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이게 통과시키잖아요 그럼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걸 주석으로 봤기 때문에 없는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없는 거하고 똑같이 SQL 인젝션은 이런 인구의 노력을 통해서 가장 간단하게 어떤 시스템의 취약성을 통과해서 DB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로그아트 작업을 거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트든지 이런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메이저 업체들은 상당히 강력한 뭐야 모두 시큐리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데이터를 끄집어내지만 우리가 대사수 불법 사이트 불법 게임 이런 데 있잖아요 불법 대출 불법 게임 아니면 불법 카지노 뭐 이런 데 이런 데는 방어체계가 아주 약하잖아요 이런 데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해킹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방금 설명한 게 그거였어요 이거 이걸 설명한 거죠 이걸 설명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 볼게요 아 근데 목 아파 죽겠네 오늘은 죄송한데 지금 몇 분을 찍은지 모르겠는데 한 50분 찍었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이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 드릴게요 그래서 홍을 보고 홍이 좋으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홍이 안 좋으면 그냥 뭐냐 라우터? 라우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걸로 하시죠 저도 홍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 뭐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제가 굳이 해서 뭐 제가 뭐 뭐 있겠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 불법적인 건데 이걸 그래도 우리는 보완하는 사람들인데 맨날 이론적인 것들만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불안하게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